먼저 첫 번째 발표 청해 듣겠는데요. ESG, 초인류 장수기업들의 고성과 비결이라는 주제로 강연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국현 뉴 패러다임 인스티튜트 창립 회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상철 대표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각계의 지도자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SG는 유럽의 많은 기업들 또 EU 입장에서는 국가 경쟁력이자 자신들의 기업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든 데이터를 보면 초인류 장수기업의 DNA이기도 하고 초인류 장수기업의 비결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ESG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큰 격차가 생길 것인가. 여기에 오늘 토론의 중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상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0년대부터 있었던 신자유주의. 이것이 탐욕의 자본주의였구나. 그리고 탐욕으로만 끝나지 않고 부패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가져온 그런 자본주의였구나. 이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앤논의 사계극, 월드컴의 사계극, 그리고 리만 브라더즈의 몰락 같은 거였었죠. 그러나 이 2002년, 2008년을 기점으로 몰락했으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사실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00년에 UN이 시작한 글로벌 컴팩 운동이 ISO와 협력을 해서 새로운 ISO 2만6천을 만들기도 하고 ISO 표준 2만6천을 만들기도 하고 글로벌 컴팩이라는 것을 여기 나와 있듯이 10개 조항. 그 중에 보면 사회 쪽, 노동, 인권 이런 쪽이 반응되고 그다음에 환경이 또 한 4개가 되고 그리고 가버넌스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UN 글로벌 컴팩이다, 그 다음에 ISO 2만6천이다 해서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UN 글로벌 컴팩에는 무려 1만4천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0개 기업만 참여해도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았지만 1만4천 개 기업이 UN 글로벌 컴팩에 가입을 했고 ISO 2만6천이 실행되기 시작한 지 11년이 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특히 2015년에는 세계지구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파리협약을 맺었죠. 기후동맹을 맺었죠. 그렇지만 지금 실시한 지 1만5년, 저렇게 합의한 지 1만6년이 된 오늘날 현실을 보면 상당히 실망적이죠. 전 세계적인 황폐화, 사막화, 농업용수 부족, 농지 부족, 식량 부족 그것은 내전을 일으키고 종교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희생을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의 책임, 기업의 책임, 사회의 책임이 다 같이 있는 것이죠. 산불만 해도 기온 하나 때문에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규모로 일어납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일어나는 산불 규모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남한 쪽에, 대한민국의 남쪽, 이 전 10만 평방 킬로미터 가까운 이 전 대한민국 면적에 있는 국토에 있는 그런 산림보다도 많은 게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사라집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렇게 산불이 많지 않던 시베리아도 똑같고요. 기온 나라 때문에 시베리아 쪽에서 없어지는 것이 우리 남한 면적만 한 것이 없어집니다. 최근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하고 유럽의 온도가 40도를 오르내리는 이런 지경이 왔죠. 여기에는 에너지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소송에너지도 있고 발전에너지도 있고 차량용 이런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석탄발전이겠죠. 또 화석연료 자동차겠죠. 그렇지만 중국과 한국은 아직도 석탄발전소를 태출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G8에 들어갈 수준이 됐는지 모르지만 기후동맹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본다면 또 ESG 측면에서 본다면 기후 악당이고 기후에 상습적 폭행을 하는 국가와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세계적인 자산운영사인 블랙락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를 박진규 차관께서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작년까지는 경고만 했지만 올해부터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한국전력의 모든 석탄발전에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기업들한테 석탄발전소의 배경, 석탄발전소의 후원자, 옹호자, 기후 악당이라는 이런 오명이 쓰여지고 있고 요즘 네덜란드라든가 널웨이 등 유럽 국가들로부터 기피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미국의 최대 자산운영사가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신문에 크게 안 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웃나라 중국은 환경문제를 넘어선 많은 인권의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국제적, 보편적 가치와는 상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도 상당히 까다로운 시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유럽과 함께 대응하던 H&M, 나이키 이런 데들은 중국에서 보이콧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의 정부는 아예 공개적으로 중국과 갈등을 보이고 있었죠. 이것이 다 ESG에 있습니다. 또 기후, 환경, 인권에 관한 이런 사회적 이슈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전력은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독점 회사나 다름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한국전력이 세계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 우리 국민 5,100여 만 명도 마찬가지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겠죠. 또 이렇게 H&M이나 나이키나 오스트레일리아가 고전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게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겠죠. 올해 이유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고 실시 시기가 내년 1월이 되든가 늦어도 2023년 1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급망 실사에 대한 의무조항인데 대한민국은 2030년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2030년에 주로 대기업 위주라고 한다면 지금 EU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매출액 5천만 유로 이상의 또 자산 4,300만 유로 이상의 모든 기업들한테 해당되는 공급망 실사 의무입니다. 여기에 태반의 기업, 한국 기업은 아마 위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다 탄소 발자국이 우리나라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유럽은 대개 2030년까지 55%를 줄이게 때는 그 국가 목적보다 대개 초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그런 모든 기업들은 두 번째 장벽인 탄소 관세 장벽에 봉착하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유럽에 수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럽에서 끝나는 일이 아닌 게 바이든 신 미국 정부는 EU와 공동정선을 펴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시대에 EU와 별개의 길을 가던 미국이 이제는 유럽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차를 과감히 없애기로 하고 배터리 동맹을 위해서 한국의 유수 기업들을 미국으로 초빙했던 겁니다. 그것이 전체 화석연료차를 미국이 에너지가 가장 많은 화석연료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탄소 발자국 그리고 사회의 가치 측면에서 인권의 문제, 노동권의 문제, 투명성의 문제, 거짓, 공시의 문제 그린 워싱, ESG 워싱, CSR 워싱을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게 SEC의 3월 발표된 내용입니다. 3월 발표되면 지금부터 두 달 전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린 워싱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가짜 공시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업으로서는 위험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100년이 넘은 초일류 기업 100년, 200년 전에 창립했지만 지금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존경받고 있고 자기 분야에서 1위인 기업들을 보면 하나같이 ESG가 DNA인 겁니다. 100년 전이나 신자유주의가 횡행하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에게는 ESG가 DNA인 겁니다. 드라크는 이런 사회를 펑셔닝 소사이티라고 했습니다. 사회와 환경과 기업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기능을 잘하는 사회 그것이 드라카 현대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믿는 그래서 과거 독점을 허용하고 공급자 중심, 생산자 중심, 대기업 중심의 자본주의와 경영을 극복하고 시장, 고객, 근로자, 사회가 상존하는, 공존하고 상생하는 이런 기능을 잘하는 그런 사회를 기획하고 그것을 지도하고 그것을 이끈 사람이 피터 드라카 교수입니다. 이 피터 드라카 교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그것이 지정학적 문제든 환경적 문제든 사회적 문제든 알고 보면 그것은 개선의 길이 있는 사업적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적 기회가 되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역할은 이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기업의 생산적 체제와 생산적 기회로 바꾸는 것인데 여기에 꼭 필요한데 결여되어 있는 것이 공감이 되지 않을 경우 경영자와 근로자들 간에 정보가 공유가 안 돼 있다든가 가치가 공유가 있지 않다든가 믿음이 없을 때, 또 비전이 없을 때 그것이 아무리 기회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문제점으로 남아있고 서로가 미루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공감 경영, 정보의 공유뿐만이 아니라 가치의 공유, 목표의 공유, 전략의 공유 역할의 분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들어가는 자신의 60년 추적을 통해서 입증을 했고 이것을 미국 정부에서는 최대 국가 산업훈장으로서 인정을 했던 게 2002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신자유주의 시대, 1970년부터 이끌었던 신자유주의 시대의 몰락과 잘못을 인정하고 피터드로카의 이런 새로운 제4기 내지는 5기 자본주의 공유가치 창조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게 됐죠. 여기에 중심은 주인의식입니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가를, 도시를 지켰듯이 기업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감에 의해서 된다는 것. 경영자가 지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인 시민, 개개인이 기업의 근로자, 임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문제를, 사회 문제를, 기업의 문제를 공감하고 같이 솔루션을 찾아가고 같이 전략과 목표와 프로그램을 합의하고 역할을 분담할 때 세상은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커 교수는 사회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는 독일의 초인류 기업들에서 보여주듯이 항상 재현할 수 있는 거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공감, 이들의 평생학습, 이들의 지속적 혁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사적 기업가 정신 그리고 공급망 전체의 공감대가 결국은 사회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는 같이 간다. 그래서 ESG는 같이 상생하는 DNA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대표적인 책에 보면 저런 공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돈만 집중하던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생활에 쪼달리기 때문에 또 아니면 명예만 추구하던 전문가들한테 그리고 단기적 성과만 생각하던 지도자나 경영자들한테 전체를 서로 보고 가치를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역할을 나누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60년의 기업 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서 입증했던 것이죠. 그래서 각자 수백 명, 수만 명이 다른 방향에서 아무 일이나 하고 있는 거와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은 시간을 아껴서 동시에 임팩트 있게 일할 때 거기에 얼마나 큰 효과가 오는 것을 입증을 했고 그것이 결국 초윤류 성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근로자들을 또 협력회사를 함께 공감경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지역사회를 함께 끌어들이는 것과 함께 얼마나 큰 자원 절약과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말하는 손익계산소를 표시해봤을 때 세계적 연구에 의하면 웬만한 기업들이 평균 20%의 자원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재작업에 의한 것이든 결함에 의한 것이든 또 불필요한 배출에 의한 것이든 20%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비전이 공유되지 않고 있고 역할이 분담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가치가, 정보가, 기술이 공감이 공유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기업은 35%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기업이라 이 낭비와 결함이 극도로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2%에서 5%의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다. 그래서 평균 20%의 개선 여지가 있다 하는데 이 평균 20%의 낭비나 결함이라든가 재작업이라든가 배출 이것을 없애는 것이 무엇이냐 주인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식에 곁들인 평생학습, 지속적 혁신 그래서 결국 상생하는 사회 사회와 환경과 지구촌 환경과 기구 그리고 경제가 번영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공감경영이고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창조적 경행위직 규제가 아니다. 그리고 엄격한 감시라든가 새로운 AI에 의한 직원들 관리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사고 영혼을 사고 그 사람들한테 주인의식을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콜린즈는 드러커의 경영이라는 책을 재편집하면서 이 차트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얼마나 개개인들의 사회적 공감대 그리고 조직적 역량 확보가 그리고 그를 위한 지속적 학습과 지속적 혁신이 중요한가를 그의 책의 매니지먼트에는 책의 2015년도 개정판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제일 먼저 변해야 될 사람은 CEO가 변해야 됩니다. CEO가 강압적, 감시적, 단기적 이런 시각에서 CEO와 자기 경영진과 보드 멤버와 투자자들과 함께 경영진들이 중간관리자, 근로자, 협력회사 임직원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끌어안아서 공감의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회를 결합할 줄 아는 그런 실천적인 레블5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능력이 있더라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은 전문성, 기술 이런 것 못지않게 겸손함이 임직원을 끌어들일 수 있고 협력회사를 끌어들일 수 있고 사회를 끌어들이면서 공간과 공유같이 창조경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독일의 기업이 100년, 200년 넘은 기업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세계 탑3 안에 들어있는 기업의 43%가 독일 한 나라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결국은 공감경영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를 끌어안아서 이직률이 3%밖에 안 돼요. 한국의 기업들이 20%가 넘는데 지역사회를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을 중요하고 고객을 중요시 여기고 내부 고객인 직원을 중요시 여기고 그 사이에 있는 공급망의 협력회사 직원들을 중요시 여기고 이들이 학습하고 이들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는 거예요. 결국 독일은 지금도 제4차 산업혁명을 2010년에 제4차 산업혁명 법을 통과시켰고 시작은 2007년부터 했지만 지금은 공유가치 창조경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흔히 쫓고 있는 특허 월드 베스트 매니팩추링 세계 최고의 초격차 경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초격차 경영 꼭 해야 되죠. 특허 많이 가져야 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유가치 창조의 공감 능력을 사회적, 국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드라카 인스튜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함께한 연구에서도 입증이 돼서 미국에 주로 천억불 이상 하는 250개 대기업에서도 본다면 공통점이 이 5개 결국 고객을 중요시 여기고 혁신을 중요시 여기고 임직원들의 관여, 임직원들의 학습을 중요시 여기고 이런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 여기는 기업들이 재무구조도 좋고 초일류 기업으로 남더라. 독일이 주로 중견 기업들이 그렇다면 미국은 초일류 기업들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 5가지 기둥 중에서도 사람에 더 많이 투자한 기업들은 특히 더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과 지속적 혁신에 의해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S&P 지표에서도 나타나서 현재 블락락이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이 드라카 지수에 의해서 ESG 지수가 높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런 제도까지 작년에는 나오고 올해 한국에서 아마 채택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100년 가까이 된 유한양행이나 같은 역사,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킴버리 클락의 합작회사인 유한킴버리에도 DNA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산 프로게라는 것을 기꺼이 전 임직원들이 전 협력회사가 했던 것이고 외환위기 어려운 속에서도 단 한 명도 해고를 하는 것보다는 기계와 장치와 낡은 관행과 프로세스를 해고를 하고 사람들과 함께 학습을 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지속적 혁신을 한 결과 결국 엄청난 제한과 기술의 진보 세계 초윤류 수준의 생산성, 안전성 사고율 같은 게 100분의 1로 줄고 생산성이 3배로 늘고 시장 점유율이 3배로 늘고 이런 세계 초윤류의 성과를 내고 국가가 유일한 박사의 신뢰문을 만들어 준 것도 사실은 이 건강경영이라는 DNA를 유한으로부터 또 킴버리 클락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것을 유지했던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은 기업의 성공요인일 수도 있고 국가의 성공요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 세계적인 새로운 공급망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지금서부터 8년간이 대한민국의 GDP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92년 이후 또 2003년 이후 전 세계가 하나의 공급망 속으로 가고 있던 것이 두 개의 공급망 체제로 가는 그래서 보다 공유가치 창조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ESG 기반의 세계적 새로운 공급망 창출이 저는 대한민국의 다시는 없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국가의 기회요. 기업들,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모든 사람들의 기회고 개개인 가정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대한 국가는 겸손함과 학습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와 협력할 줄 알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올바른 비전을 가진 그런 공감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고 시작은 겸손과 학습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독일은 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해냈고 앙길라 메르켈 16년 동안에 이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독일은 정부의 조직을 제로 베이스해서 일자리 창출, 학습을 위한 세계화를 위한 제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고요. 한국보도 거의 10%포인트 이상을 늘렸고 무역혁자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를 바꾸고 있고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고 있고 가정을 중시하고 그리고 신기술을 중시합니다. 6조 달러가 여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 B라고 되어 있는 것은 러닝 시티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도시가 학습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에서부터 스마트 대전환을 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이제 중국만의 꿈이 아닙니다. 스마트 시티는 지금 미국의 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 30%의 에너지 절감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회는 훨씬 더 안전한 사회가 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윈 기술 이 디지털 트윈 기술에 의한 3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 이것은 독일의 제4차 산업혁명 기업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유한킴버리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 또 돕고 있는 한설 섬유, 섬유산업에서도 디지털 혁명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샘플이라는 그 개념 하나에서 원하는 기업은 99%의 자원 절약을 할 수 있고 지금 평균적으로 50% 가까이 팬데믹 때문에 아무도 오가지 못하는 사이에 줌 회의를 하듯이 디지털 디자인이나 디지털 의사결정들이 한 미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대전환을 또 스마트 대전환을 ESG와 결합할 때 우리는 세계 두 번째 공급망 구축을 하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ESG를 국가 전략으로 삼는 것이고 공감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평생 학습을 기반으로 한 전 연령에서의 학습 역량, 협력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지속적 혁신을 가지고 지속적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국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투데이가 마련한 이 자리를 계기로 또 미국의 신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때 저희 산업사회 또 저희 산업사회를 지하하는 정부나 학계나 또 시민사회가 함께 거들어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석혀있는 이 New Paradigm Institute은 원래 2004년에 시작한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환경과 사회 책임과 경쟁력은 같이 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빌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국현 회장님 고맙습니다. 기업의 CSR 활동 그리고 ESG 경영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기업들의 고충도 있겠죠. 함께 지원하고 함께 협력해서 나아간다면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